한참 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오늘 내 가슴 office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저희! 선생님 잘 모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크릿이라고 하고요 저희의 웰동적인 춤과 노래와 멤버들은 달그룹의 솔로랑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나, 선아, 슈아입니다 저희의 웰동적인 춤과 노래의 춤과 노래의 춤을 추는 중입니다 저희 프리스가 마지막 공연하고 친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친하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눈을 보고 오시면 저희의 웰동적인 춤과의 무대였습니다 저 다음 영상에서 시작할게요 낮에서 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기 전에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 무슨 음식이 흘려가세요? 뭐야 너무 이불들어있어 웃음 아시네요 고통을 고통했는데, 저희 가족은 통화하게 생각나세요. 저희가 통화하게 생각나세요. 이곳도 되게 깜찍하고 달라진 곳이니까 편하게 간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통을 고통으로 하겠습니다.